물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보면 돼. 사과, 고구마, 크라스팅. 최고가 나왔어. 사과 샐러드 김밥. 되게 센세이션에다 생각을 했어요. 오, 칼질. 칼질 보고 놀랄 것 같은데요.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전을 주자.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. 일부러 아까 못하는 척 하셨네. 대박, 대박. 반칙 음식이야. 진짜 맛있어. 현 요리 대성공. 맛있어. 그 정도인가? 고생을 조금 많이 넣을 겁니다. 너무 모험을 많이 한 것 같은데. 오케이. 가자. 자신 있어? 또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. 사과가 덜 익었어. 완성도가 너무 예쁜데? 이야, 기가 막히다. 되게 실망스러운데 너? 몰라,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, 흔들리면 안 돼요. 승자는 과연?